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빌드로 이루어진 여러 표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보시죠. Speculation is building. Speculation, 추측이다, 억측이다, 여러 가지 번역이 되죠. guess란 표현과 함께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guess는 그냥 근거도 없고요. 내가 그렇다라고 그냥 여겨보는 거죠. 그런데 speculation은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다져주시고요. 그럼 speculation, 적은 추측 또는 억측이 쌓이고 있다, 하나하나씩 위로 올라오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쌓여 올라간다, 이러한 느낌이 되죠. Reading books helps us build our vocabulary. 책을 읽는 것은 우리가 어휘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reading books라고 해서 s가 붙었으니까 아, help, 이렇게 갈 것 같은데 reading이 좋습니다. 읽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helps가 되고요. 우리가 어휘력을 쌓는데 책 몇 권 읽는다고 그 다음날 어휘력이 두세 배가 늘고 그러지 않죠.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죠. 영어도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됩니다. 국어도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되죠.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만 갖고 외운다, 해서 그것을 생활에 적용한다. 대단히 그 단어의 활용 범위가 적게, 아주 작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많은 책을 읽으실 것을 감히 제안드립니다. Character traits can be built with a sufficient amount of effort and willpower. Character traits, 인격적인 부분의 특징은 이 traits라는 것은 역시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어떤 한 번 딱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그러한 느낌의 특징이 있거든요. 해당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내용 확인 부탁드리고요. 인격적 특징은 can be built, 쌓여 올라갈 수 있다. with a sufficient amount, 충분한 양으로. 이때 이 sufficient가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죠. enough란 표현보다 조금 고급진 표현이죠. 그럼 충분한 양의 무엇을 가지고? effort, 노력이죠. 그리고 willpower, 의지력이죠. 충분한 양의 노력과 우리말의 양의 노력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충분한 노력과 의지력으로 쌓여 올라갈 수 있다.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간다. 이러한 느낌들고요. character traits가 주호가 됐으니까 수동이 되겠죠. 쌓여 올라갈 수 있다. taking risks might build their confidence. 위험을 취하는 것은 그들의 자신감을 쌓아 올릴 수도 있다. might라는 것은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 강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보통 이렇게 build 다음에 사람의 어떤 성격적 부분, willpower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성격적 부분, 자신감 이런 것들이 쌓아 올라간다 할 때 build와 아주 잘 어울리게 됩니다. 위험을 택한다. 그러니까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과감한 도전을 취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감을 쌓아 올릴 수도 있다. both tell us how quickly the water started building. 둘 다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빨리 물이 쌓여 올라가느냐. 물이 쌓여 올라간다? 여기서 둘 다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건 둘 다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물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아마도 이때 홍수라든가 이런 게 나서 물이 급속도로 불어난다. 여기서 물론 build라는 표현을 썼다면 급속도가 아닌데 quickl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빨리 위로 올라가느냐. 쌓아 올라가느냐. 그래서 물이 얼마나 빨리 차오르느냐.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We have enough evidence to build a case against her. 우리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거죠. build a case 한다. 사례를 세운다. 이게 뭐죠? 이때 against라는 건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같은 데서 그 여자에 반대되는 그러한 어떤 우리만의 주장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이때 케이스는 argument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주장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우리가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을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uild a case 하면 하나하나씩 우리의 주장을 쌓아 올려 만든다. 이러한 내용이 되죠. 물론 이럴 때 make a case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ake a case에는 차근차근 오래 무엇을 만든다. 그러한 느낌은 약한 거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champions are built, not born. 챔피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즉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 노력에 의한 결과다. 이러한 내용이죠. 여기서 챔피언이라는 게 진짜 어떤 스포츠 챔피언도 될 수 있고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천적 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죠. 외국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보신다면 외국 산다고 자연스럽게 영어가 달성되는 거 아니죠. 본인의 노력이 꼭 수반돼야 되죠. 이러한 의미로 사회 전반에 있는 여러 현상에 이 문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uild 첫 번째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뭔가 만들어내려면 쉽지 않은 그러한 표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요. build를 다루겠습니다. 기존의 build에서 나오지만 또 새롭게 의미가 추가되는 부분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